보라, 브로디, 베베핀 베베핀, 베베핀 상자 속이 궁금해 우리 궁금이 상자 놀이할까? 어? 궁금이 상자요? 손을 이용해서 상자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맞춰보는 거야 뭐가 들어있을까? 손을 넣어 만져봐 어떤 느낌 드는지 함께 맞춰봐요 와! 딱딱해 딱딱, 딱딱 그렇다면 막대기, 그리고 구불거려 구불, 구불 음, 우산인가 봐 아니, 아니야, 이건 우산이 아니야 지팡이 사탕이지 뭐가 들어있을까? 손을 넣어 만져봐 어떤 느낌 드는지 함께 맞춰봐 자유과 끈적해 끈적끈적 그렇다면 달팽이 그리고 길쭉해 길쭉길쭉 어? 지렁인가 봐 아니, 아니야, 이건 지렁이가 아니야 맛있는 젤리지 뭐가 들어있을까? 손을 넣어 만져봐 어떤 느낌 드는지 함께 맞춰봐요 와! 부드러워 부들부들 그렇다면 이건 인형 그리고 따뜻해 따뜻따뜻 그리고 움직이잖아 어? 어? 귀여운 고양이 상자 속에 있었네 궁금이 상자 놀이 정말 재밌어요 와! 구독하고 또 만나요